네 여러분 잔잔한 붕어라도 잡으려면 작은 수로를 향하시기 바랍니다. 어디냐고요? 대물나라에 있는 군위에 있는 위천강에 또 어디 한 수로가 조그만한 게 있나봐요. 맨날 가서 잡는다 이렇게 뭐 여기 봐요. 이분은 여기밖에 안 갑니다. 여러분. 별로 안 좋아 보이도 그냥 고기가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사실. 군위천강에 작은 수로. 지금 물 빼고 뭐 어쩌고 해갖고 고기 저수지 잘 안되잖아요. 그렇다고 큰 몰육강에 가면 잘 나오냐? 쏟아지진 않아요. 한두수 두세수 나오면 대박인거고. 요정도 시야를 잡으려면 요곳으로 갑니다. 네. 군위천강에 인근의 또 작은 수로들입니다. 5월 18일.